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3월 학평 어땠나요? 물론 만족한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근데 공부를 했어도 안 나왔다는 던지 아니면 점수가 안 나와서 지금 혹시 좌절하고 계시다면 제가 작년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서 목동에 황 동그라미 동그라미 제가 윈터 때 하도 많이 말해서 그 학생 이름을 외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 진짜로 5등급이었어요 3월 학평에 6평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제목을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좀 과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둘이 앉아갖고 우리가 하는 케이스만 이거 과한 거 아닌가 라고 했다가 확실히 오르는 공부법 딱 하니까 실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좀 세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우리 학생 사례들을 한번 쭉 서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제목 붙이자 고대로 붙이자 자 뭐냐면 3월 학평하고 수능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고3 학생들은 4월 달에는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4월 달에는 비연계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N수생 학생들은 3월 4월 달에 다 똑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월 학평보다 6평이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 3월 학평에서 자기 점수가 2등급 미팅과 다시 말하면 제가 1, 2등급이라면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할 걸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3, 4, 5등급이라고 할게요 3, 4, 5등급 학생이라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직 늦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흔히 했던 말인데 그때 작년에 있었던 그 학생도요 3월 달에 학평 5등급 찍고 자기가 깜짝 놀란 거야 제가 고2 때 그렇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 고3 시험 보자마자 자기가 멘붕에 빠진 거지 그리고 나서 다른 학생과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멘붕에 빠지고 나서 극복하는 학생과 계속 어떻게 할 줄 모르고 1년을 보낸 학생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자 멘붕을 빠지 나서 극복하는 학생의 특징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나의 문제가 뭘까 첫째 어휘 둘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가장 기본기인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뭐 수능기 문제가 아니고요 내신도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기말조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석력이 안 되면 그래서 3월 학평 오고 나서 나 지금 점수가 선생님 좌절스럽습니다 너무 불만족스럽고요 또는 선생님 제가 솔직히 감에 의존해서 이거 새로 하지 감과 느낌이지 사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절대 늦지 않으니 3월 달 또는 4월 달 첫 번째 주까지는 무조건 잡으세요 해석 해석은 공식이고요 딱딱 떨어져요 제가 앞에 케이스트 꼭 하나 세간을 씨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즈예요 작년 수능에만 정확하게 45번이 나왔어요 에즈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에즈 혹시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에즈를 정확하게 할 거라 난 믿어 그런데 제 수업 듣지 않은 학생들 혹시 에즈 해석을 하면 어떠니 중간에 붕 뜹니다 감으로 대충 해석해요 얼렁뚱땅 아니 45번 나왔다니까 그걸 어떻게 감으로 해석할까 또는 후치 수식 있죠 우리말 구조에 없는 후치 수식 구조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은 안되거든요 붕 뜨거든요 그런데 만한 학생들의 문제가 가로 여는 건 해요 가로 닫는 게 어디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강의를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케이스트에 벌써 시리즈처럼 되었어요 어떻게 다 보니까 에즈 해석 후치 수식 해석 보통은 다이어 해결하는 방법 다 케이스트에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버전 위에 그래서 자기 점수가 좌절스럽다 절대 듣지 않았으니까 기본기 잡자 무조건나 구문 공부는 하겠다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익히겠다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는 3, 4, 5등급 학생들을 위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2등급이야 아이씨 1등급 안 나와서 지금 화가 나는 거야 또는 1등급 초반이야 무서워 왜 무서워? 아이씨 이거 나중에 수능 때까지 이러면 나 수능 때는 1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또는 좀 낮춰줄게 79반 학생이야 아이 나 조금만 더 하면 2가 문제 아니라 1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딱 요 정도 학생이었다면 딱 이게 문제일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만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수능은요 평균 7문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6 참으로 장문독해를 제외하고 16줄에서 18줄이거든요 참으로 요양문 같은 건 요즘에 20줄이에요 그거 장문독해 아니에요 자 다시 16줄, 18줄인데 7문장이면 평균적으로 2.5줄이 한 문장이야 기본 3줄짜리가 기본형 문장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줄, 4줄, 5줄이 넘어가잖아 문장 하나가 그럼 마흔 학생들이 어떤 문제 있는지 알죠? 단어만 기억나요 머리에 단어만 빙빙 맴돌고요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걸 3, 4번을 읽는 거야 자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창담하는데 지금 문제풀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요 나중에 해도 점수 밑에 늦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속대모로 리딩 스킬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잡으면 절평이에요 해석을 잡으면 이건 90%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2등급 정도 된다 자 아니면 1등급 초반이랬을 때가 너무 겁난다 그럼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공부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저희 게시판 Q&A에 글 올리시면 우리 연구진에서 답변을 해드릴 거야 어느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아주 간혹은 자 뭐 선생님 이 인강을 들으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겠으면 그냥 Q&A 그냥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3월달 4월달 초까지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4월달에는 고3 학생들은 내신만 공부해야 되니까 물론 참고로 N수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4월달에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 만약에 3, 4, 5입니다 해석을 잘 감으로 해요 기본기 탄탄 4월달에 이걸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EBS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어차피 고3 학생들 알아요 내신 중간고사에 연계 중간고사 범위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 EBS를 공부를 하는데 자 3월달에는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3월달에는 내가 연계가 되니까 공부하는 마인드가 아니야 난 영어책을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어느 페이지를 딱 펴도 문장 해석이 완벽해야 돼 아 나 선생님 이거 감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as 무조건 따라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저 알겠습니다 또는 요 as 처럼으로 밖에 해석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또는 1강의 1번부터 나오죠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면 뜻이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위에서 아니면 라면으로 해서 타거든요 보자마자 아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 압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 돼야 돼요 3월달에는 다시요 기본기 탄탄하게 공부한 거를 그냥 EBS에 접목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얼렁뚱땅이라 난 제대로 공부한다 근데 4월에는 달라요 자 고3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다시 공부할 때는 전체 스토리라인 파악 주제문 파악 변형문제 파악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겠으면 Q&A 올리세요 그 다음 6구 수능 이건 사실 한 달 만에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6평 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6구 수능에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는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기본기 공부예요 자 뭐 기본기냐 해석 완전히 잡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례 있죠 5에서 2 나온 학생 3월 학평에 5였어요 6평에 2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5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시니까 5에서 2 나온 학생 기준으로 얘가 해석을 잡는데 둘 날 반 걸렸어 꾸준하게만 하시면 단어는 계속 외우셔야 돼요 단어는 제가 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단어는 외웠다는 전제하에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는 건 정말 5등급 학생에도 석 달이면 충분해요 그걸 버리시면 안되라는 얘기죠 6평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말한 게 이거예요 3월, 4월에는 해석 공부에 치중하는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수생들은 계속 이거예요 근데 고3 학생들은 아까 말했지만 4월이 되면 사실 4월 두 번째 주 정도부터 이제 내신 공부 들어가셔야 되거든 많은 학생들이 물론 학생 중에 있어 선생님 저 내신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이라면 N수생처럼 공부하시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보통 많은 학생들은 내신을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5월은 완전 다릅니다 6평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평이라고 하는 게 물론 6평 성적이 정말 수능 성적은 아니에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의미가 있냐면 내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고3과 N수생이 처음으로 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절평인지라 사실 자기 공부량만 채우면 되니까 고3 기준으로 N수생이 시험을 본다고 해도 내 등급을 왔다 갔다 바꾸진 않아요 물론 국어, 수학, 탐구는 완전 다르죠 보통 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영어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5월 달에는 문제풀이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 5월 달쯤에 예를 들어 이거야 선생님 제가 어떻게 문제풀이 공부를 하면 도움될까요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학생 등급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4등급이야 그래도 문제풀이는 해야 돼 5월 달에는 해야 돼 왜? 6평에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은 올려놓는 공부가 기본 공부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수능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목표가 수능이면 공부가 되게 막연하거든요 무조건 수험생들은요 첫 번째 1단계 목표 6평 2단계 목표 9평 그 다음 수능 딱 이 기준대로 내가 점수가 올라가게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등급이라고 해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그럼 제가 1학기 내내 해석만 공부할게요 저 진짜 비추합니다 3, 4월에는 계속 공부가 왔지만 5월 달에는 조금이라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그 학생들한테는 전략적으로 얘기하거든 고3걸로 문제풀이 하려면 빈칸 수업 삽입을 일단 버리고 나머지 유형을 다 맞추던 연습을 해라 시간이 남는 대로 빈칸 수업 삽입을 더 풀어라 라고 하는 게 1번 또는 2번이에요 야 어차피 4등급했던 애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유평이 1 안 나온다 우리 목표를 2나 3 중반 이상으로 잡는다면 고2 기출문제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자 고2와 고3이 다른 건 시간이 부족해서 찍는 문제는 나오겠지만 고2와 문제 패턴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마다 상담 내용이 달라요 2등급이면 당연히 고3 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 연습하시고 5월달에 문제풀일 공부를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처럼 얘기할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영어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단어 안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기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학생들 중에 진짜 간혹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해석하고 문제 풀게요 죽어도 안 해요 단어 안 외우면 점수 안 올라가요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아까 다시 했던 멘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3, 4월엔 해석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월달엔 문제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석 잡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3개월이면 5등급 학생도 단어 몰라서 해석 못하는 경우는 나오지만 구조적으로 해석 안 되는 문장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채우는 연습을 하시면 작년에도 그랬고 벌써 올해도 저 현장 애들 중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3월달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좌절은 절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혹시 시험을 되게 잘 보신 학생들 기준으로 선생님 퀘스트 저한테는 도움되지 않네요 저는 의미 잘합니다 그럼 제 퀘스트뿐만 아니라 누구 퀘스트 안 봐도 돼요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목표 6평으로 잡을게요 6평 무조건 3월 학평보다 잘 나오니까 자 우리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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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